시작된 건가? 시작된 건가? 에이 하이 네 제가 깜짝 제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제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본 투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일본 투어 하고 있는데 오사카 이제 3.. 이제 이틀째 했고 이제 공연 끝나고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어서 브이앱을 깜짝 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 잘 지내죠? 보고 싶어요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이 하이 에브리원 너무 조용한 것 같아 그죠? 이게 방에 혼자 있으니까 뭘 맨날 가만 안 둔대요 저를 네 저도 여러분 이제 못 보시는 분들 많이 보고 싶어요 네 제 팬 일본입니다 아 네 그 뭐야 밥은 아까? 공연 전에 먹었고 뭘 가만 안 둬 아 또 들티한데 네 고마워요 수고했다고 말해줘서 아 네 월드투어 뭐 하겠죠? 여러분 하겠죠? 월드투어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밥 먹었어요? 여기 지금 뭐 9시 50분입니다 아 네 저 혼자 자죠 아 대학 면접인데 아 내 대학 면접 파이팅 네 저도 보고 싶어 시험 공부 아이고 고생이 많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오늘이 네 뭘 맨날 감안하는데 생일이에요? 저 혼자 있어요 호텔 방에 지금 네 아이고 네트워크 안정이 계속 불안하네 헉 지랄브로스 먹었어요? 어 부럽다 나도 지랄브로스 먹고 싶덩 가족이랑 이따 밥 먹어요 회사 입사 면접 보는구나 화이팅 웹사이드 아 한국에 비도 오고 청둥 번개도 치는구나 하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감기도 조심하고 그냥 이제 잠깐이라도 여러분 한테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왔쩡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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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요? 바람 많이 부는구나 한국에 바람 많이 부는구나 한국에 퇴사예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요 윙크 근데 살짝 눈이 찌르긴 한데 머리가 공연 이제 끝나면 머리가 그게 많이 처지죠 이제 땀이 많이 나고 그랬으니까 아 아 아 6학년일세 내 댓글이 보이심까? 아 머리색 괜찮아요? 가미로 도데스까? 초피뱅이요? 왜 계속 진영이 바보 유겸이 바보래요 진영이 형 바보 아니에요 저도 바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잠시 깼어요 지금 감사합니다.